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궤도를 끊임없이 도는 대한민국 위성들 점점 늘어나는 우리 인공위성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고도 약 500km 이상에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성에 정확한 명령을 전달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전송받는 등 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죠 인공위성 관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항우연은 최근 제주도에 위치한 국가위성 운영센터에 올해 발사한 초소형 군집위성을 운영하기 위한 지상 안테나를 구축했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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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